그럼 남주연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이번 일은 클럽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퍼지다 보니까 확진자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3명 가운데 2명이 20대로 지금 조사가 됐어요.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코로나19 인식 조사를 보시면 연령대별로 참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건강 문제나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74%였는데요. 20대에서는 66%에 불과했습니다. 또 내가 감염되냐 마냐는 어느 정도 운이다라는 문항에 20대의 54%, 30대의 62%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에 60대는 38%에 불과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부분을 젊은이들의 낙관론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데요. 20, 30대의 일반적인 생각을 유추해 보면 운이 나빠서 내가 감염되더라도 나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거다, 어떤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.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피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20대 가운데 감염되는 걸 두려워하는 비율은 전체보다 낮은 반면에 감염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많았습니다. 이태원 상황과 관련해서 이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면 더 숨고 검사 자체를 피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미겠죠. 그래서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. 그것 말고도 내가 걸리는 건 운이고 또 심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가족, 친구, 동료 이런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. 그래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시길 해당되는 분들께 당부를 드리겠고요. 또 오늘 당국 발표를 보니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, 그러니까 유증상자의 범위도 더 넓어졌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까지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임상 증상에 폐렴, 발열, 호흡기 증상만 있었는데요. 오늘부터는 오한, 근육통, 인후통뿐 아니라 후각, 미각 소실이 추가됐습니다. 이태원 다녀왔는데 열 안 나고 기침 안 한다고 해서 검사 꺼리지 마시고요. 냄새가 안 맡아지거나 입맛 없거나 또는 아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 꼭 받으셔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남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. 남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.